안녕하세요.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담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한 대도시 몰락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 EU 부양책에도 기술주 제동의 혼조, 나스닥, 다후 0.6% 상승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조세는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내렸다라는 뜻인데요. 다우는 0.6% 상승했고요. 그리고 S&P는 0.17% 상승했고 기술주인 나스닥은 0.81%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올랐던 마가트죠. 요즘에 마가트 이렇게 부르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까지죠. 그래서 얘네들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나스닥 장초반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후 장초반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다음에 바로 떨어졌죠. 급락했죠. 그래서 전일 8% 가까이 급등했던 아마존 주가는 이날 장초반 1% 이상 올랐지만 빠르게 반납해 1.8% 내리고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1% 이상 하락해서 장을 마쳤다. 왜 떨어졌을까? 어저께 분위기는 좀 나쁘진 않았습니다. 수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나흘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7,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 설치에 전격 합의했다. 그래서 유가도 올랐습니다. 다만 EU의 이런 조치들은 향후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들 있죠. 남부, 남부유럽, 이탈리아를 비롯한 이런 나라들 이번에 코로나로 된통당했죠. 예를 들이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신용위기가 한번 오지 않을까. 유럽발 신용위기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양당으로 나눠져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돈은 필요할 거예요. 돈은 필요한데 의회에서 재정건전성 같은 것들을 이유로 해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서 정부에서 셧다운 이런 것들을 하면서 S&P나 이런 곳에서 신용등급을 하락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한번 크게 한번 주가가 출렁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보면 분위기는 좋아요. 60달러까지는 못 올라갔지만 지금 40달러를 돌파해서 41.96달러 이렇게 청산이 됐다는 거죠. 선물이. 그래서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실제로 이만큼 원유 선물이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그런데다가 금값도 사상 최고치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어가고 있고 은값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매출이 감소하긴 했는데 3분기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 이상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CEO들이 이런 실적 발표를 할 때 3분기 예상을 하는데 3분기 예상이 좋았다는 얘기죠. 이건 뭐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좋았다는 거고 굳이 나스닥이 왜 떨어졌냐? 이러면 그냥 많이 올라서 떨어진 겁니다. 아마존이 7.9% 정도 급등을 하고 테슬라가 이제 한 10% 가까이 급등을 했으니까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오늘 장이 끝나면 오늘 장이 끝나면 새벽에 테슬라 실적 발표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어닝 서프라이즈 할지 아니면 어닝 쇼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테슬라를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테슬라를 만약에 장기 투자로 갖고 간다. 그러니까 나중에 세계적인 기업이 된다. 지금도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긴 하지만 구글급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장기 투자로 갖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장기 투자로 갖고 가는 것도 괜찮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테슬라가 오를 것 같아서 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익을 봤으면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분들은 좀 이제 간이 좀 작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보고 떨어져서 팔 때는 굉장히 실망가격이 클 겁니다. 그런데 오르는 것보다는 이제 떨어지는 손실이 더 큰 경우죠. 그래서 이제 멀리 볼 것이냐 아니면 가까이 볼 것이냐에 따라서 자기의 투자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일단은 뭐 테슬라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일단 파세요. 그런 분들은 확신이 없는 분들이니까 그렇다고 제가 이제 테슬라에 확신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이후 치명률이 한 4.4%였는데 6월에는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수가 3.2% 7월에는 2.3%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죽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게다가 이제 백신 소식 이런데도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모더나라든가 이런 데가 좋은 소식이 자꾸만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한 주가의 영향은 갈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빨리 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대기업, 그러니까 일본의 대기업 CEO가 40%가 사무실을 더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도쿄의 도심 오피스 공실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2019년하고 2020년 말인데 이게 7.9%에서 25% 그 다음에 도쿄 같은 경우는 1.55%에서 5%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온 게이자의 신문이 조사를 했는데 40%는 줄일 계획이다. 축소하거나 공유 오피스를 쓸 계획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34.5%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복수응답을 했다는 얘기고 그 사무 공간을 분산하거나 아니면 본사 기능을 도심으로부터 이전하겠다. 그러니까 어디에 간다는 얘기예요? 지방으로 간다는 얘기죠. 여기서 줄인다는 사무실이 바로 대기업이 있는 주로 서울과 같은 메가로폴리스 이런 데가 사무실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도시의 사무실은 소도시의 사무실은 좀 늘리겠다는 얘기죠. 이유는 뭐예요? 임대료가 싸기 때문이죠. 재택근무하고 더불어서 지금 도쿄 도심 공실률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신용평가사 무디스 같은 경우는 상반기 11.9%인 뉴욕 맨해튼의 공신률이 25%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베이징 뭐 이런 데도 14%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워크 같은 데가 아무래도 공유 오피스 하는 데여서 이런 데가 굉장히 실적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손정이가 자기가 인수를 한다고 했다가 지금 발을 빼는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데 오히려 여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도시 같은 데는 오히려 이제 줄어들고 있고 소도시의 위워크 같은 공유 오피스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라는 겁니다. 그 리버풀 같은 경우가 1937년에 맨체스터에서 대형 직물 공장에서 사용되는 면직물을 이제 출하하는 항구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떠난 옷감이 뭐 인도로도 가고 그 다음에 뭐 뉴욕 등 그 식민지 국가로도 가고 이렇게 이제 수정이 됐는데 그 그래서 이제 많은 항만 운동 그 노동자들이 이제 리버풀로 모였죠. 그런데 이제 컨테이너 수송 같은 이제 노동력 절감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자 인구의 절반이 리버풀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성 향상이 도시의 인구를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뭐 그 이후로도 디트로이트 같은 데가 자동차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이제 공장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는데 그 뭐 동남아라든가 아니면 한국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더 저렴한 인력으로 해가지고 더 좋은 자동차를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옮긴 거죠. 글로벌 도실들로 그렇게 되면서 거기가 이제 러스트벨트가 되면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제조업은 공장에 모여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해요. 그런데 이런 데들이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서 아시아로 떠나면서 러스트벨트가 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제 뭐 도시의 승리라든가 뭐 이런 책들을 보면 각국의 대도시는 영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영원할 것이냐. 신흥국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신흥국은 왜 그러냐. 고급 인력을 아웃소싱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뭐 디자인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R&D 인력 이런 인력들은 여기 신흥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각국의 대기업이 있는 대도시 이런 쪽에서 뽑아 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뉴욕이라든가 시애틀이라든가 뭐 이런 데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이 있죠. 거기에 이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뭐 이런 굉장히 큰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들이 거기 있었는데 지금 그런 데들이 지금 재택근무 등을 하면서 여기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대도시에 모이는 이유가 뭐냐. 고급 인력들을 뽑기가 쉽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미팅 사이트 얘기를 하는데 미팅 사이트가 500명, 500명 있는 사이트에 이제 가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10만명, 10만명 있는 사이트에 가입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10만명, 10만명 있는 사이트에 가입을 하겠죠. 남자, 여자 비율이. 왜 그러냐. 그러면 이상형을 만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대도시 같은 경우가 그런 10만명 사이트 아니면 천만명 사이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급 인력들이 일단 많고 얘네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또 다른 직장 가기도 쉬워요. 면접을 보기도 쉽고 지인을 통해 가지고 채용 공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택근무가 활성화가 되면 안전한 것으로 여겼던 대도시의 부동산도 안심할 수가 없다. 뭐 이 얘기는 뭐예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대도시의 장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육 같은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음식점, 문화시설 이런 데들이 많이 모여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 같은 경우가 호텔 주방장 출신의 셰프가 하는 음식점을 만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음식점을 이용하니까 높은 매출을 이용할 수가 없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별로 없는 소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셰프가 있는 음식점을 찾기도 힘들고 뭐 그런 거는 이제 거의 없죠.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것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화생활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서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뭐 이런 대도시의 장점도 이제 변한다라는 거죠. 대학교가 많아서 이제 인력을 뽑기는 쉬운데 그런데 지금 하버드 같은 것도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바꾸고 있고 원래 이제 미네르바 스쿨 같은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이 뭐냐면 그 온라인으로만 사람을 뽑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뭐 어디 한 4년 동안 어디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프로젝트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아주 특출난 곳이다. 뭐 이랬었는데 지금 올해 그 뭐 미국에 코로나 이후에 대학교들이 전부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명 음식점 음식들도 배달로 바뀔 수 있죠. 무조건 뭐 거기 가서 먹는다. 이런 타기보다는 그렇게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관광하기보다는 주로 이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크루즈웨잉 뭐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거죠. 크루즈웨잉. 크루즈웨잉 같은 거는 안 하고 오히려 이제 단체 관광보다는 오히려 캠핑 뭐 이런데 가족 단위의 비대면 관광 이런 걸로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도시에 원래 역세권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지금 막 공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태원역 근처에 뭐 이런 데들이 역 바로 옆에 있는데 공실이 엄청 생겨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요즘 소비계층은 누구냐면 젊은이들인데 젊은이들 같은 경우가 이제 SNS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음식점 찾아주는 앱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가지고 별점 많고 그 다음에 가격 저렴하고 인테리어 좋고 이런 데를 골목골목으로 이제 가서 찾다 보니까 뭐 파스타 하나를 먹어도 한 12,000원, 13,000원 이렇게 되는 굉장히 큰 역세권의 이제 그 파스타집보다는 한 7, 8,000원 정도 한다 하더라도 골목으로 들어가서 뭐 연흥끼리 아주 이제 조용히 먹을 수 있는 분위기 좋은 그 파스타를 이제 찾아간다는 얘기죠 파스타집을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역세권에 있는 상가들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자체가 권리금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게 하루 이틀의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건물의 가격을 떨어뜨린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대도시의 본사나 본사가 재택근무나 소도시의 사무실로 이전을 한다면 대도시의 오피스나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라는 거죠. 사람이 줄어들면 임대료는 빠지게 되어 있고 이 빠진 임대료는 이제 수익률을 떨어뜨리죠. 수익률이 떨어지면 부동산 매매 가격이 하락합니다. 공실나면 그냥 무조건 하락하고요. 경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코로나 이후의 바이러스 확산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이제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신종플로라든가 이런 그 전염병들이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참고를 하는데 얘네들이 좀 더 이제 주기가 빨라지고 있고요.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염병이 확산되는 게 지금 자주 유행할수록 뭘 해야 되냐. 자가격리, 재택근무, 그 다음에 온라인 화상회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도시에 사무실에 모여있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또 터졌어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를 고쳤는데 제2의 코로나가 또 터졌다. 그럼 또 자가격리, 재택근무 또 하는 거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또 이제 대도시에 모였다가 또 그런 일이 되면 이게 그 계속해서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되면 생활 패턴이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리면 그 이후에는 아예 그냥 재택근무라든가 아니면 자가격리라든가 아니면 뭐 화상회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대기업의 재택근무가 유행이 된다면 대도시에 부동산 불폐신화도 깨지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는 거죠. 대도시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곳에 직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금 신도시 사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사람들 보면. 특히나 이제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쇼핑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되기도 편하잖아요. 그리고 뭐 맛집 가기도 좋고 뭐 그렇긴 한데 그 남자들이 만약에 뭐 이제 그 직장을 다니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동탄 같은 데 있다 그러면 동탄에서 이제 아예 끝 정거장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 세 정거장 앞이에요. 그러면 매일같이 한 두 시간을 이제 강남까지 출근을 하면서 그 앉아서 가지도 못하고 계속 서서 가는 거예요. 뭐 올 때는 앉아서 오겠죠. 이제 뭐 차 보내면서 이제 좀 앞자리에서 오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갈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거를 이제 매일 하는데 만약에 재택근무나 온라인 이제 이런 것들이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에 대한 강점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지방하고 이제 골고루 집값이 올라가는 일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공업도시의 몰락은 인력의 아웃소싱으로 인한 세계화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대도시의 몰락은 전염병으로 인한 재택근무에서 시작될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무조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뉴얼은 공항의 끝은 팔거래를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뜨고 두 달 플러스 1일입니다. 6월 11일 날 마이너스 3% 떴으니까 8월 12일까지 마이너스 3% 안 뜨면 공항 끝입니다. 다만 이제 6월 23일 날 팔거래 상승 이후로 들어갔는데 8월 12일 전까지 마이너스 3%가 또 뜨면 전략 매도 후 공항 종료는 두 달 플러스 1일만 남게 됩니다. 그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시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대도시의 몰락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감사합니다.